수요일 수요일 밤엔 뿡이다 수요일 수요일 밤엔 뿡이다 자 스타들은 어떤 노래인지 누가 방송을 보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일 환영합니다 아 이거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나보다 머리에 긴 사람 접어 정동원 과연 여기서 탈락을 만들어낼지 정동원 과연 여기서 탈락을 만들어낼지 나 짝팬은 아니야 신문을 말 그대로 운동 운동 운동라인입니다 라인이 단단하네 탄탄하고 근데 오늘 허리아버지 든든하네요 라인이 단단하네 정동원 중독 응원 있어요 응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갑니다 자 우리 웅이가 벌써 지금 어지러지는 것 같은데 1번이니까 1번 하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다는요 쉬운 거 가자 갑니다 보여주세요 준비 시트 кур ein 역전 3점 슛 역전 3점 슛 보여주세요 준비 시트 worst 역전 favour 역전 삼첨슛 역전 3점 슛 역전 3점 슕 역전 3점 슛 오케이 동원인 시작 실패 역전 3점 슛 역전 3점 슛 역전 역전 3점 슛 OK 동원이 시작! 역전성전수 역전성전수 역전석전수 역전석전수 역전석 역 역이 아니라 역 역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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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석점슛 역전 석점슛 역전 석점슛 역전 석점슛 역전 석점슛 컴퓨터 역전 석점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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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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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 제작 444야 자 이렇게 와 와 잘한다 개설싹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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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는 팥챔빵 자 아는 팥챔빵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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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사라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맞추는게 아는거를 먼저 줘 아 주고선 해야되 형이 앞에 서 눌러서 최대한 노래를 오래 불러서 시간 끌테니까 형이 형이 안된다고 야 동원아 시작 자, 갑니다 시작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박상철 내 건데 내가 하려는데 고마워요 인명은 빨랐어요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뱅뱅뱅 빅뱅뱅뱅 자, 갑니다 우리 우정의 잔을 천년지기 유진표 친구야 내 친구야 정동원 친구야 정동원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유진표 천년지기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Y2K 헤어진 후에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유진표 천년지기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Y2K 헤어진 후에 정동원 친구야 유진표 천년지기 아 아 따르륵 따르륵 내가 아니오빠야 네 날 따라 따라와 김희재 따라 따라와 따르륵 따르륵 내가 아니오빠야 김영준 따라 유진표 천년지기 미안해 내 친구야 홍경민 흔들린 우정 미안해 그런 표정 헤어진 후에 Y2K 미안해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양다일 미안해 미안해 그런 표정은 Y2K 헤어진 후에 일부러 이런거에요 음악 주세요 요거 맞으면 끝나요 마지막 문제 노노노노노노노노무 깜짝깜짝 눈이 부셔 소녀시대 G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채연 둘이서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소녀시대 G 공 struggled 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최연 wno 아 뭐 아주 중요한 분이 도착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 인기로 느낄 수 있겠구나 자 바람 아 아 아 이름을 외쳐야 행복 소녀시대 소녀시대 물 아 멤버 이름 단체전 다 다 듣고 맞춰야 되잖아요 아이 아이 너무 웃기잖아 정답 장혁란 뿔 났어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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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정답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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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나프탈렛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웅동나잇 야 뭐야 야 우리 뭐 가만있었는데 가만있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도 안왔네 아니 도완이가 다했어요 야 도완이가 다했다 조원님 아 좋다 이게 무슨 춤이야 어이 저 푸른 초원이에 아싸라싸라싸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싸라싸라싸라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감독님 가을이면 풍년대요 쨍이 높은 필링을 시내지만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 팀이 팀워크도 좋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도 1등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1등을 했네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에이스가 누구에요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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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앉으라고 아하 좋구나 임원 감축 결정이나 제대로 못 내면 고등놈들 아니에요 얘네 아이고 엄마 그저 뭐지 그것이 사랑이라면 누굽니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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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